이번에는 링피트 1분에 만원에 파는 거야? 1분에 만원 팔기! 아닌가? 잠깐만 잘 생각해 24시간 링피트 갈 수 있어 1분당 만원? 뭔가 불안한데? 나나양 운동 시간만 시간으로 치는 거 맞지? 진짜요? 안돼 스토리는 포함 아니에요? 운동을 2시간에 어떡해? 다음 주에 나나양에게 안녕 나는 오늘 130만원을 받은 나나양 미안하다 내가 받아버렸지 뭐니 뒷일은 너에게 맡길게 알아 네가 지금 내가 죽을만큼 밉다는 거 어쩌겠어 미안하다 건강해라 아 너는 건강하겠구나 그래 건강해 잘 지내고 연락할게 다음에 또 돈 떨어지면 또 부탁한다 에어컨 때문에 돈이 없잖니 어쩌겠니 가볼게 파이팅 좋아요 이거는 바람비 안 거둘게 다른 스트리머들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 평소에 몇 분 하고 뻗었어? 15분? 어떡해 어떡해 30분이 길게 한 거야 복근까지가 뭐야 복근까지 아 알았어요 죽어 안녕 또 아니야 오늘 내가 31분 했다 원래 나한테 30분만 해당되어 있었는데 내가 1분 더 했다 지축했으면 1분 더 해도 돼 고마워해라 근데 어지간하면 30분 해라 그래야 끝낸 거 아니야 팅킹을 하고 살아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 그 다음 주에 나나양을 위해서 알겠니?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잘 헤쳐나가고 그리고 꼭 바지를 짧은 걸 입어라 바지 긴 거 좀 아닌 듯 내가 꼭 추천할게 야축하기다 무슨 미친 소리지? 두 개 나왔으면 야축하기지 근데 사실 그런 거 어울려주는 거 좋아하는 편 어? 잠깐만 여기에서 친척한 친구 할 거 이게 뭐야 나도 띄운다 니가 하면 나도 안다 4루 나도 이제 뜰 때 됐어 나 3개 떴어 숙제 무난하시네 우르보너스 바이러스는 맞잖아 똑같아 난 못 지나간다 아 그만해 아 그만해 디에시 삼시피 임피률언하러 들어갔는데 나나양머신세이다요 알 바 없잖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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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바닥을 계속 갖다 대야 되는데 아주 지저분해 하하 지금 한번 갖고 놀다가 꺼내는데 너무 지저분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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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악기가 너무 추네 할 때 아 보이지 않거든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추한 거 같아 그리고 자꾸 이빨도 퉁겨 팅 자 2 왔지 내가 여기서 야추 뜨면 이기고 안 뜨면 지네 어 전 여기서 2주각 봅니다 아 1박에 2 아 2주각인데 오셈이 이 몇 번 나오나 일단 한번 어? 아 이거 마주하기야? 나머지 2개 돌려줬으면 이 2개 더 나왔죠? 뭔 소리 아니야 1초 뜬다! 2초였죠? 너무 재미네 이거 게임 존나 못하니까 너무 재미지 너랑 안 해? 야 너 컨셉 어디 갔어? 잘해주다가 왜 이래? 너 존나 못하잖아 이게 김준우지 아 야초 재미없네 인정 캐나다시 볼 뽀뽀 인사보면 기절하겠네 보통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이게 볼에 대고 소리만 억죽 내는 그런 거 있어 인정 지금 갑니다 원하는 사람이랑 인사를 할 수 있지는 않을걸? 아 진짜 아깝다 어? 어 뭐야? 제가 뭐가 죽은 거예요? 아 사실 알고 있었어 나는 신이었나? 뭐지? 내가 옛날엔 그렇게 많이 안 먹었거든? 근데 나 옛날엔 방송시간이 적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요새 좀 당이 떨어져 갑자기 축 떨어져 농담이 아니라 하다가 그냥 갑자기 팍 곤두박질 치듯이 떨어진다? 갑자기 엄청 힘들어 그러면 단 걸 먹으면 진짜 좀 낫거든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갑자기 그냥 녹아버려 가짜 단 고품이야? 아니 요새 뭐 하면 배고프다 그러면 그거 진짜 배고픔이니? 가짜 배고픔이니? 뭐 당이 떠나트리나 이러면 그거 가짜 단 고품이야 내가 배가 고프다는데 네가 가짜인지 진짠인지 어떻게 하나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데 왜 자꾸 가짜라고 하는 건데 어? 어? 근데 이거 데이트하자고 불렀는데 왜 신의 한 수 됐어요? 뭔 데이트예요 이게 뭐야 데이트하자고 불렀는데 신의 한 수 놀이하고 있어 아 이거 하지마 이거 그만 이거 뭐하는 거야 이게 대화가 없잖아 200만 원 주세요 아 뭔 소리예요 진짜 준다? 저 근데 뭐 사적인 거래는 상관없으니까 용돈으로 주세요 사촌 누나가 용돈 줬다고 할게요 뭔 소리야 우리 완전 공적인 관계인데 기약 관계인데 사장님 왜 이러세요 아니 용돈 줬다고 할게요 사촌 누나가 같은 김 씨인데 나나 형 경주 김 씨 아님? 다음에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내가 바랬던 그림 아니야 좀 이렇게 담소리 나누면서 나 내가 다 뒤집었다고 이래야지 나 오랜만에 생각했어 원래 머리 쓰면서 하는 게임이 좋은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오늘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죽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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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소나누기 담소나누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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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으로 대화해 담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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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번이라고 3위 4룩 3위 4룩 뭐고 이것도 순수야 너 너라고 너 알겠어? 담소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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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오늘 보고 배워 우리 그룹에 끼는 방법을 알겠어? 고생하셨어요 지윤님 나가기 전에 한마디만 응 안줘요 들어줘 뭔데요? 저녁하고 보자 밤엔 이렇게 하지마 나 만족하지 못했어 오늘 이 정도르니 아니 근데 게임 자체는 재밌었다고 생각하는데 분위기가 중요한 거거든 원래 대체 나랑 무슨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나나 형님 대답해? 에? 아니요? 다음엔 협동 게임을 해야겠다 그죠? 이거는 경쟁이라서 다음엔 협동 게임으로 만나요 여러분 간다 자 밥 먹어 응 갈게 ruins 안녕 되ац disadvantages 군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